안녕하세요. 레나예요. 오늘은 머리띠 만들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 친구가 브랜드를 오픈해서 제가 예쁜 블라스를 구입했어요. 구입하면서 헤어 악세사리를 만들고 싶어서 원단 남는 것 조금만 같이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나 많이 보내줬습니다. 네, 이 원단이 60인치 폭으로 되어 있는 원단인데 반을 접고 또 반을 접어서 7cm 폭으로 끈을 이렇게 길게 잘라주었습니다. 끈을 길게 자르고 나면 또 반을 접어서 가운데를 잘라서 이등분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총 4개의 끈을 만들 거고요. 고무줄을 준비해 주시고 제가 머리띠를 솜을 넣어서 조금 약간 두툼하게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솜이랑 이렇게 끈 4개의 고무줄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먼저 끈 하나를 이렇게 한쪽을 쭉 미싱을 다 해줬어요. 세 가지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미싱을 해줬고요. 한 개, 한 개만 이렇게 끝을 보시면 접었잖아요. 접어서 미싱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원단 뒤집기 이걸 사용을 해서 이 끈을 뒤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다른 툴을 이용을 해서 뒤집어 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이렇게 다 뒤집었으면 이제 이 안에 제가 준비해 준 솜을 넣을 건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연필 뒤에 지우개 있잖아요. 이게 잘 미끄러지지 않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솜을 껴 넣었는데 사실 이게 되게 전문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제가 방법을 몰라서 저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그 방법대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넣으면 중간에 솜이 찢어지기도 하고 잘 이렇게 평균적으로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네, 어쨌든 저는 이런 식으로 솜을 꾸역꾸역 넣어서 이렇게 좀 비벼주면서 높이 두께를 좀 균형하게 맞춰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똑같이 만든 3개의 끈을 합쳐서 먼저 미싱을 박아서 고정을 해줄게요. 네, 저는 이 끈을 시침핀 통에 이렇게 핀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 머리 세 가닥 닦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끈 3개를 따주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끈을 다 따왔는데 이게 길이가 굉장히 길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머리에 써봐서 제가 원하는 길이를 피팅을 한 다음에 그 길이만큼을 이렇게 잘라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끝에 준비해둔 고무줄을 고무줄을 이렇게 고정을 해줄게요.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 미싱을 박아서 완전히 고정을 해줬고요. 고무줄 반대편에는 5핀을 달아서 아까 미리 준비해둔 네 번째 끈 있잖아요. 그 끈 안에 이렇게 고무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줄을 다 넣고 나서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똑같이 고무줄 머리끈을 한꺼번에 넣어서 그 위를 박아줄 건데요. 이렇게 끝에 머리끈 끝이 지저분한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잘 넣어서 마무리해주시고 위에 탑 스티치를 때려서 머리끼를 마무리를 해주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머리끈을 완성했습니다. 요즘 좀 약간 유행하는 스타일이죠. 저는 예전부터 이런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블라우스 옷이랑 세트로 만들게 됐어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도 많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쏘잉 하세요. 감사합니다.